잘 생각해보고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동사 히트파일 형 명령형 남성 2인칭 복수 히트파일 뭐라고 했죠? 재기 반복 강화평 생각을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생각했다면 다시 하라는 거예요 반복을 해서 성질 날 때는 그렇게 결정하고 말잖아요 죽으면 말지 한 번 죽지 죽을 때 어렵다니까요 최고의 복은 죽음의 축복이에요 죽음이 순식간에 해결해지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빈이라는 것은 리팔령으로 보면 어떤 거라고요? 분별이 있는 청명한 신중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잘 생각하는 것이 뭘로 번역되느냐 하면 정직하다 자문서 21장 29절 전쟁 49연장 36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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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7연장 35High ו date 3등borne 35ไม anyhow 감사합니다.